Q. K-POP는 모두 모's Q. K-POP는 побольше Q. K-POP는 women 그리고 K-POP도 알리는 그런 혼성그룹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좋아하는 가수 선배님이시죠. 최근에 미스터트롤 나왔을 때도 예선전에서 불렀던 노래가 무조건이거든요. 무대를 뿌시고 내려오는 게 예의이지 않나, 선생님께 대한. 선생님도 아마 기대를 많이 하실 거예요, 분명히. 저희 K-Tigers0은 박상철 선배님의 한구의 남자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퍼포먼스를 보시면 경악을 금치 못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 정도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태권도의 실력과 한구의 남자를 새롭게 재해석해서 저희만의 색깔로 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목표는 1등이란다. K-Tigers0 화이팅! 박상철 화이팅! 사랑합니다. 도라! 한구의 남자는, 한구의 남자는 닮애키도 사랑하다네 들어란 잔술 청춘을 담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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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바다가 사랑이 났나 앙구의 남자는 앙구의 남자는 바다가 고향이 났나 offset 앙구 닮은 다른 패 Ariya 앙구의 남자 앙구의 남자 앙구의 남자 앙구의 남자 Yeah 밥을 나를 매몰로 Focus 내게 맞춰도 밀어둘 너 나를 따라 날아가자 cutting yellow 커팅하는 팝 뛰어나란 우린 올라가지 하늘섬에 나라 둔바부 두 땅에 묶여 애기 가만두질 않아 세상이 나로 누구도 닿지 못해 배우기에 내 맘은 Better than yesterday 이 게임의 플랜은 딱히 벌써 되나 내려가는 거지 기아플래 미를 들어봐 타피 지나게 바라기들 뛰어들어 배밤 내가 내가 그 번째로 신혼돈을 fade up 후회봐 잊지마 그냥 항상 항구의 여자들 항구의 여자들 등댓불도 사랑한다들 그러라 한 잔술 파도를 담고 두 잔술에 하늘을 담아 한 잔술 웃지를 마라 여자의 사연을 웃지를 마라 첫사랑인 love 한국의 여자는 한국의 여자는 한국의 여자는 한국의 여자는 하나가 사랑이라 한국의 여자는 한국의 여자는 한국의 여자는 한국의 여자는 한국의 여자는 바다가 往양이란던 한국의 여자가 홍장인 남자는 한 구의 여자는 한국의 여자는 한국의 여자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킹! 오픈! 감사합니다!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의 결과 보여주세요! 박상철, 박성진 수영 마지막 결결입니다. 육수나 홈배드가 우승 트로피를 가져갈 수 있을지 절제 있는 태권도의 안무와 트로트의 완벽한 조언을 보여주면 K-타이거즈 제로가 첫 출연의 우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 고맙! 최소형의 카드가 우승 picked up hasta 그 다음 nhân의 카드에서 구성 되는 곰을 찾아와 승희 의사수 정하 étant 승희 의사수세를árias 승희 의사수 선정 승희 의사수 승희 의사수